밑줄 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통일문제 꼭 나오죠. 같이 한번 볼게요. 남북정상회담 해외반응 나와져 있습니다. 세계 각국 언론들은요. 이 남북정상회담을 일제 긴급뉴스로 내보내면서 역사적인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대? 15일에 이루어졌대. 그래서 우리가 6.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하죠. 제1차입니다.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져 있냐면 남북정상이 뭐 했대? 통일까지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때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 나와져 있잖아요. 그죠? 누구 말하는 거예요? 김대중 대통령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골라주실 건데 남북협상 이후는 아니겠죠. 그죠? 심지어 6.25 전쟁 발발 직전 여기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? 남북협상 이후에 이승만 정부 마오고 이 정도가 되겠죠. 6.25 전쟁 이후에도 이승만 정부였었고요. 5.16 군사정보로 등장한 건 박정희. 그래서 다는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죠. 자 7.4 남북공동성명도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표가 됐던 일이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도 되겠고요. 그 이후에 14 남북공동선언 언제예요? 노무현 때가 되겠죠? 따라 그 사이가 바로 김대중이 되어야 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말을 골라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남북에 관련된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. 지금 여기에서도 7.4 남북공동성명이라던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, 14 남북공동선언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서 시기별로 그래서 어느 정부 때인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